GDP 관련해서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시면 오늘 전해진 소식을 좀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크고 더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더 일본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일본, 한국, 대만을 비교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2년에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다기보다는 다시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도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았던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만한테 따라잡힌다고 4마리 용이 아니라 대만 1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일본이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엔저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화는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환율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21년 이후에 22년, 23년 가면서 일본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엔저가 되게 심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딱 그 흐름하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이 내려간 거는 확실히 엔저 때문인 영향이 크고 한국이 올라간 거는 한국도 원화가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전이 좀 있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한국이 일본 넘어서게 되면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6위거든요. 앞에 미국이나 가깝게는 이탈리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상당히 이 소식에 되게 고무된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아졌으니까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약간 삐딱한 사람은 다시 환율이 혹시 바뀌면 또 뒤집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순위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앞에는 6위였던 거는 1인당 GNI 순위였고 GDP 순위는 2022년과 2023년이 모두 12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GDP가 개편되기 전에는 한국이 2023년에 14위였어요. 그래서 호주와 멕시코에게 뒤지면서 어떻게 멕시코한테도 뒤질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정도로 좀 이렇게 우리 경제가 되게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 연도 개편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고 다시 작년 수준 정도는 순위를 유지했다. 그렇게 좀 지표가 나왔습니다. 떨어지진 않았다 이거네요. 사실 멕시코에 밀려서 14위가 됐다는 거를 제가 기사를 썼는데 뭐 당시에는 맞았지만 이제는 다시 그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사가 돼버렸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멕시코도 근데 이렇게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것도 환율 영향이 큽니다. 폐소화가 굉장히 평가 절상이 되면서 이제 미중 갈등 이후에 멕시코로 좀 이렇게 공장들이 가는 리어쇼어링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폐소화가 굉장히 절상되면서 저기는 이제 환율 요인으로 이제 GDP가 굉장히 달러 표시 GDP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역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보시면은 1조 4,633억 달러에서 1조 7,889억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그렇네요. 거의 1조 8천억까지 상당히 크게 뛰기는 했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폭으로 보면은 저희보다 좀 높기는 하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브라질 회화를 하고 멕시코 폐소가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달러 대비 가장 강한 신흥국 통화라고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또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더 늘어난 지표들도 있는 반면에 하락한 지표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하락이 좋은 지표들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부채 비율로 계산해서 그 이제 뭐 안정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의 지표로 사용하는데 가계 부채 비율도 그렇고 국가 채무 비율도 그렇고 정부 부채 비율도 그렇고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GDP가 이제 분모에 있는데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까 이제 비율이 떨어진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다. GDP보다 많은 가계 부채가 나타나서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그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가 넘었던 적이 없어진 거죠. 사실상 뭐 98%도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100% 이하였다.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래도 부채 규모는 그대로니까 그래도 여전히 걱정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이제 GDP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해서 우리나라 가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건전성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100% 이하라는 거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GDP 개편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왜 개편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갑자기 뭐 개편을 이제 해야겠다 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매 5년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민계정통계를 좀 현실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년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2015년에는 없었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계속 GDP를 집계하게 되면 지금은 뭐 생산도 많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 또 상품인데 그 2015년의 기준으로는 마땅히 집계할 방법이 없어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산업이 뭔가 신산업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년을 개편을 안 하면은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이제 매번 하려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좀 누적이 돼야 이 산업이 진짜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들어올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그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확 했다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5년마다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 우리는 이제 그 경제총조사라는 거를 5년마다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생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건데 그 조사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년마다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선진국들은 대부분 5년마다 하고 혹시나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자주 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없는 국가들은 10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뭐 빨리 할수록 더 이렇게 더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혹시 저희보다 주기가 짧은 곳들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호주 경제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산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영국도 3년마다 기준연계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신... 아까 이제 신산업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은 좀 대표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그 2015년까지는 그 경제총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서 그 현황을 직접 조사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제총 조사 자체가 바뀌면서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행정통계를 이용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업장이 있어야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업장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해서 국세청 통계에 잡히면 그것까지도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체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1인 미디어 유튜버라든지 그런 1인 미디어들은 사실은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아서 이제 조사원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1인으로 오픈마켓 참여해서 옷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집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어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뭐 제품이 개발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좀 추가될 수가 있는데 뭐 이번 그 숫자에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설명하기로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까 HBM 얘기해 주셨지만 디램과 HBM 있는데 지금 기존의 기준으로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한 단위 뭐 이렇게 집계를 했다면 그거를 이제 더 정밀하게 하면 나눠서 HBM을 따로 집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것보다 HBM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게 훨씬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 반영에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조치를 이번에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거였네요.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개편했는지 이제 방금 조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어 여기서 혹시 제가 못 넘겼는데 추가하실 건 없으실까요? 네 이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앞에서 짧게 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혹시 해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서 GDP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기준 연도인 2020년에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업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라는 게 기준 연도라는 의미고 기준 연도 기준으로 이제 6.1%가 늘어났습니다. 아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 대비 얼마나 늘었다 이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 2015년 기준 연도로 2020년에 GDP를 집계를 했을 때는 1941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다시 2020년에 기준으로 바꿔보니까 2058조 그러니까 상당히 118조나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늘어난 거죠. 6.1조면 기준 연도 개편으로 인해서 2020년도 GDP가 원래는 1941조로 됐다가 2058조로 이제 새로 측정이 됐다 이 얘기인 거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 22년, 23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 증가하는 폭이 크거든요. 6.8% 7.5% 이게 더 이제 최근의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명목 GDP가 그 2000, 작년 기준으로 2236조였는데 2401조로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를 했고 뭐 2000, 당연히 2400조가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렇네요. 상징적인 숫자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바뀐 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과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개편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국이 이제 1955년에 처음 GDP를 집계를 하고 1960년부터 이제 5년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차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1960년, 65년 쭉 와서 65년 동안 이제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 뭐 집계가 가능한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그 GDP가 올라가는 게 7%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 정도로 한 거니까 그나마 좀 예전에 비해서 5차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다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1980년대 이후에 되게 산업구조나 이런 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어쨌든 이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서 여전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새로 탄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가 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역동성이나 이제 뭐 혁신의 정도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GDP 기준이란 개편을 해도 이 한 1% 정도 변동하는 정도 늘어나게 늘어나는데 대부분 1% 정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좀 특별히 큰 편이다.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숫자라는 게 누군가는 어쨌든 통계를 통계가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사상 최초로 일본도 넘어서고 사상 최초로 2400조 원도 달성하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더 우리 경제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기준이란 개편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좀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2023년이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이 됐다고 해서 2023년 자체가 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미 2023년은 뭐 몇 달 전에 끝났고 그래서 경제의 실질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계된 숫자만 바뀐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해석하는 건 조금 경계하면서 대신 이렇게 좀 정확해진 기준으로 우리 경제를 좀 바라보면서 향후에 조금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구조개혁이라든지 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좀 집중하는 어떤 한 가지 계기로 좀 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깔끔한 정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